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설탈 꽃 본듯이 날 좀 보소 안녕하세요. 조울씨구 내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씨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모처럼 만에 조울씨구가 경기미뇨 미량아리랑을 신나게 불렀어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나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 소리 좋아요. 소리 좀 자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것 좀 안하면 안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조울씨구는 소리하는 꽃쟁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소리를 좀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바로 예쁜 꽃이야기 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따란 그전에 저희 집 누굴까요? 한 번 보실까요? 와 조울씨구 얼굴을 가릴 만큼 아주 예쁜 유럽 제라륨 라라 암드레입니다. 이 라라 암드레는요. 조날틱 제라륨이에요. 그래서 조울씨구는 조날틱 제라륨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약간 좀 까칠해가지고 좀 키우기가 좀 베란다에서는 좀 힘든데 이 라라 암드레는 조날틱보다는 약간 조날종.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조날종에 가까워서 굉장히 좀 분위기도 괜찮고 잎도 괜찮고 꽃도 흠지막해서 조울씨구가 아주 애정하고 있는 유럽 제라륨입니다. 그만큼 요렇게 훌륭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과 열정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꽃님들도 요즘에 많이 파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파종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제라륨 파종이들을 많이 무름병으로 보내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알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건강한 파종이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울씨구의 팁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제라륨 맛집 조울씨구의 꽃베란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조울씨구가 열심히 파종한 저희 집 꼬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잎 제라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잎이 지금 한 4장부터 5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기로 가고 있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파종을 많이 하고 또 심품종을 만들다 보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파종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파종의 적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이 사실은 제라륨 파종은 여름만 빼고 모든 계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여름 되기 전에 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못해도 초봄 예 초봄이라기 해도 초봄도 좀 늦을 것 같고 가을 겨울 이때가 가장 이월까지 이월까지 파종놀이의 가장 최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산목이 됐든 뭐를 했든 이렇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여름을 지나서 꽃을 보게 되면 혹 다시 이거 혹시나 물음으로 또 보낼 수도 있고 또 너무 여름하고 가차온 시기에 4, 5월 달에 뭐 이렇게 파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름하고 너무 가차워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파종놀이는 될 수 있으면 제라륨 파종들은 가을, 겨울 가장 좋으시고가 선호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파종을 하고 계실 텐데요. 파종하는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들은 언제세요? 조울시고는 가장 이렇게 파종하고 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떡잎부터 떡잎이 나고 그다음에 본잎 두세 장이 날 그 시기 떡잎하고 본잎 두세 장이 나올 그 시기가 가장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라륨 파종이들이 무름병으로 그때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무름병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입꼬병 아니면 어린 묘, 묘를 써서 묘 입꼬병 또는 모잘록병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는 것은 입꼬병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꼬병은 모든 식물에게도 어린 새싹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인데요. 오늘은 제라륨 무름병인 묘 입꼬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증상 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꼬병이 가장 자주 일어난 시기는 떡잎부터 시작해서 본잎 두세 장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묘 입꼬병이 무름병이 그러니까 제라륨 무름병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렇게 흑과, 이런 흑과, 그 다음에 제라륨, 어린 묘 지명부터 해서 투명하게 대치듯이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말라 삐뚤어지면서 투명하게 쓰러지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래쪽부터 까맣게 물러가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다 입꼬병에 해당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무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 입꼬병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입꼬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또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파종한 제라륨들을 놓치는 경우가 이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꼬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꼬병의 원인은 이 토양에 있는 그 토양 전염성 그 어떤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토양에 의해서 전염된 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라륨 씨앗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물발화를 시켜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흙이죠. 파종 이렇게 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흙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이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흙. 막 구입한 상토 얼마 되지 않은 상토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꽃님들이 가장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토를 오래된 상토, 여름지나 상토 아니면 또 터놓은 지 오래된 상토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토는 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은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아깝다고 재활용. 뭐 이렇게 제라륨 키우다가 남은 재활용 흙들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파종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흙. 상토를 써서 어른물들을 살살살 달리면서 키워야 되는데 상토가 아닌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일반 바특을 이용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키운다고 그런 걸 이용하시면은 많이 좀 실패하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두룩이면 어린 제라륨들은 상토, 왕대박이 상토 이런 상토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잘록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흙 사용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라륨 깨끗한 제라륨 상토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물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묘일수록 해가 나온 따뜻한 21도에서 그 다음에 26도까지 좀 해가 나온 따뜻한 베란다 안에서 물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거두기 마르면 가장자리로 주시거나 아니면 저면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햇빛을 잘 봐야지만 이 이파리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광량이 부족하면 이 제라륨 이파리들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줄기가 길어지면서 웃자람이 심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햇빛 좋은 베란다 안에서 햇빛을 좀 많이 먹여주실 걸 좋으시고 추천드리고 햇빛이 좀 부족한 집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식물등 아주 좋습니다. 어린 묘 키우기는요. 그래서 식물등 아래 이렇게 두실 것을 좋으시고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발아 적정 온도가 21도에서 26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은 온도에 어떤 낮은 온도 그러니까 이 토양 자체가 너무 차가워도 입고병이 잘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밤에는 거실로 들여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낮에는 해가 뜨고 좀 따뜻해질 때는 베란다 안에 베란다로 나와서 햇빛 적당히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잎이 나오기 전에 또 우리 또 본잎이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나오기 전에 비료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흙에다가도 비료를 막 팍팍 넣어서 이렇게 잘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이유로 비료를 먹이면 또 입고병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보통 이 정도 한 이 지금 사이즈에서도 이렇게 작은 포트근 사이즈에서도 이 본잎이 6, 7장 나오면 다시 하분으로 큰 하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분가리를 적당한 시기에 하분가리로 옮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좋으시고 경험으로는 활생을 좀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조금씩 주고 아니면 동그란 그 멀티코트 영양제를 좀 올려주시면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분은 거의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혹시나 얼음땡하고 있는 파종묘가 있다면 그렇게 또 관리해주셔도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파종제라륨의 철은 가장 선호하는 철은 겨울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철이 왜 겨울철이냐면 제라륨 겨울에는 꽃이 화려해요. 많이 펴요. 그 다음에 꽃가루도 풍성해요. 그래서 부비부비가 굉장히 잘 돼요. 꽃가루가 많으면 당연히 부비가 잘 되죠. 그 철에는 또 파종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로 부비에서 씨앗을 얻어서 바로 파종하고 그러면 파종률도 높고 그러는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물을 줄 때 그냥 일반 수돗물을 줬을 경우 그 수돗물이 차가울 수 있어요. 이 얼음묘들은 그게 큰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입고병이 잘 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두리기만 물을 줘야겠다 싶으면 그 전날에 물을 좀 받아서 실온에 물을 두고 그 다음에 햇빛이 짱 났을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걸 좋으시고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 묘일수록 상토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거친 흙은 대두리기만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육이 키우는 흙처럼 마사토를 많이 섰다든지 아니면은 거친 뭐 그냥 흙 일반 흙들을 많이 섰다든지 이러다 보면 이 제라륨 음 어린 묘들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 어떤 분이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 초부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파종 이렇게 씨앗들을 한 화분에 여러 개 섞어서 이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넓은 그냥 대충 넓은 화분에다가 파종 묘들을 한 대다섯 여섯 개만 이렇게 한꺼번에 키우는 것은 좋으시고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하면 이렇게 그 여기 사진에 보이시지만은 여기 두부판 정도 이렇게 생긴 거기다가 여러 개 놓고 물을 주면요. 아무래도 푸피 넓이가 있기 때문에 물 마르면 어떻게 되나요? 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두룩이면 그 물바라 시킨 씨앗들은 각각 하나씩 배정해서 심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여러 개 심하나 분에 여러 개 심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입구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심었던 그 제라륨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살아남더라도 그린 제라륨묘가 살아남더라도 그 나머지 약한 그런 묘들은 퇴아될 수 있거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아돼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나는 건강한데 하나는 삐실삐실 잘하다가 결국은 퇴아돼서 죽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파종 제라륨을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 제라륨 키우는 이 화분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조우시고도 지금 현재 이런 삽목용 컵 딱딱한 걸로 지금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연질본 두 가지 이렇게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파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없으면 이거 이제 삽목 컵을 이용하는데 조우시고는 이렇게 딱딱한 화분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연질 말랑말랑하는 연질 화분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연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살살살해서 그냥 밑에 여기 구멍에 뽕 해서 그냥 쏙 빠지게 해서 다시 정식하기가 쉬운데 요런 딱딱한 이런 이런 화분들은 일단은 밑을 막 때려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런 연질본을 이용하는데 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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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딱딱한 화분보다는 얘가 좋고 얘보다는 조우시고는 얘가 이렇게 연질 얘가 더 이상하게 좀 잘 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뽑아내기도 쉽고 아주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우시고는 그리고 이게 오무라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여러 개 놓고 이렇게 키워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기며 요런 전문 파종하는 요런 연질본을 좀 주로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도 작게 작게 쓰시고 여기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물발화 시켜서 그 다음에 제라륨 파종하는 방법 흑사용 방법 이런 것들 올려놓은 여기 영상 하나 있으니까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게 이렇게 파종한 제라륨들 묘 입고병으로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우시고가 이제 이런 묘들을 좀 더 크게 좀 키웠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게 조우시고님 어느 정도 묘가 파종 제라륨이 크면 이거를 순짓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순짓기를 하면 어떻게 제라륨들이 변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파종 제라륨들 어느 정도 키워내서 언제 순짓기를 하고 순짓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장단점에 대해서 조우시고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서 없는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예쁜 제라륨 이렇게 파종 제라륨 조우시고처럼 같이 하셔서 또 나만의 신풍 좀 더 만들어보시고 또 예쁜 곳으로 힐링하는 그날까지 조우시고가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좋다. 감사합니다.